전문가 분들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75K를 가기 전에 미리 시바이노코인을 담아두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75K를 뚫어준다면 시바이노코인이 크게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75K가 어떤 자리길래 하냐? 쭉 보시면 올타임화인 최고점이 74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K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시바이노코인 크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시바이노코인의 경우 0.06원이 올타임화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74K를 넘어주면 시바이노코인도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0.1원 그 이상까지도 상승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0.1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0.02원에서 0.01원이니까 최소 4배에서 5배가량 상승을 하게 되는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바이노코인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거고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코인, 어떤 코인이 있는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립토 공탐지수는 어제 대비 6포인트 빠진 44로 하락을 했고요. 중립에서 다시금 공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쪽의 차트가 그 알터네이티브에 따르는 크립토 공탐지수 지표인데요. 이쪽을 보시면 작년 10월달 그리고 이번에 중립을 벗어나서 공포로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작년 10월달 그리고 이번에 동일하게 둘 다 알트코인 시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시즌에 있는 지금에야말로 알트코인 여러분들이 담아두셔야지 나중에 알트코인 시즌으로 가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이 높아질 때 팔아야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담아뒀던 분들 이번 3월달에 크게 그 수익을 벌어 가셨습니다. 시바이노코인만 해도요. 여러분들 이쪽에 10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6배 7배 달하는 수익을 벌었고요. 지금 이 자리 0.023원이 어떻게 보면 이쪽 작년 10월달이었죠. 0.01원 0.009원에 가깝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기사를 또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이쪽에 크로노스에서 시바이노코인을 기본 결제 화폐로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6월달에만 시바이노코인이 9억개 이상의 그런 토크한이 소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9억개라는 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이 한정된 암호화폐 세계에서 코인의 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처럼 그만큼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 시바이노코인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점에 물리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만 기다려주신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타 트레이딩으로 시드를 불러나가면서 이 시바이노코인을 모으게 되면은 나중에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 들고 갔을 때 큰 수익 벌어 가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64K에서 다시금 60K까지 빠진 상황에서 시바이노코인 24층, 23층에서 지지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코인들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알트코인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트코인이 더 이상 빠질 가격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비트코인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쪽에 하락 추세를 뚫어내면서 다시금 재테스트 받는 구간이죠. 지금 또 살짝살짝 이렇게 양복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게 또 재테스트 구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비트코인은 이쪽에 상승 추세 있죠. 상승 추세를 막고 다시 하락을 하냐 이것도 재테스트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냐 이거 보셔야 되고 또 상승 관점이죠. 그리고 또 상승 관점이죠. 이렇게 또 하락 추세를 뚫고 상승하면서 이쪽에 상승 추세를 뚫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금 뚫어내는 이런 움직임을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는 거 64K 뚫어내주고 66K까지는 뚫어내줘야 유의미한 상승이라고 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시바이노 코인도 만약에 비트코인 크게 상승을 해주면 이전에 유례없었던 그런 큰 상승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이 있죠. 바로 브랫코인인데요. 애도 도지코인과 같은 민코인인데 최근 들어서 크게 상승을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월달 3월달에 상장이 돼서 지금 여러가지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장 초기에 담아두셨더라면 지금 가격 거의 1000배, 10,000배 이상 상승한 가격입니다. 얘가 이전에 있었던 시바이노 코인처럼 200만 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가격 대비 추가적으로 2000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코인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이 민코인 왜 여러분들이 민코인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이번 상승장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습니다. 4년 주기로 찾아오는 상승사이클이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메이저코인만 담아두셔도 여러분들 무조건 돈 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5배, 10배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라고. 사실 주식도 삼성전자 같은 거 사두고 10년 묵혀두면 무조건 돈 벌어 갑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그닥 높지 않죠. 10년 동안 한 2, 3배 되나? 그런데 여기 코인 시장은 다르죠. 최소 10배, 많게는 여러분들 1만 배까지도 먹습니다. 가늠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이런 거 담아두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몇 없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코인 민코인, AI코인, 리얼월드 에셋코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3개 코인 뭐예요? 민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민코인만 담아두셔도 진짜 한 달 만에 10배, 하루 만에 100배 상승하는 코인도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해 준다면은 1000배, 만 배까지도 가능한 그런 곳인데 이전에 시바이노 코인이 200만 퍼센트 몇 배인가요? 2만 배죠. 2만 배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아마 장기 홀더분들은 100만 원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1조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대박 코인 여러분들 2021년 때는 놓쳤다 치고 이번 2024년에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꾸물꾸물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시바이노 코인 같은 대박 코인 찾는 거 여러분들 로또 당첨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코인마켓 민코인 테마 보시면은 정말 많은 민코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코인 규제가 심했던 2021년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예전에 가상화폐 모든 거래 불법 때려버리면서 진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에는 뭐가 달라요? 지금 가장 최신 뉴스만 해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최대 선물 거래소 시카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게시하기도 하고 아발란체 코인, JP 모공과 협력 체인 링크, 여러 자산 운용사들과 자산 토크나 완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어마무시한 호재거든요. 그래서 체인 링크랑 아발란체가 지금 저점 대비 5배, 3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이죠. 트럼프가 CBDC 발행 금지할 것 이 발언 이후로 트럼프 코인이 무려 6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올해 초 2월에 트럼프지가 보여드리면서 트럼프 코인 그렇게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었고 나중 가서 트럼프 코인 왜 안 담아냐고 무조건 후회하신다고 영상까지 제가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민코인 중에서도 정치 테마 민코인이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트럼프 모자 코인은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제 영상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코인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부터 제가 담아두시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보고 따라오셨으면 벌써 10배 먹었고 앞으로 남은 미국 대선 2024년 11월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상승장까지 지금 이 코인 시장 중에서 민코인 그리고 정치 테마 민코인이 아주 그냥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저한테 마가코인 정보 받아가셔서 마가코인 담으셨던 분들 최소 2배 많게는 20배까지 수익 보셨고요. 일부 입절하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최근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관련 캠페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총 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모였고 이거를 시간 단위로 환산해보면 우리 돈으로 시간당 30억억 원 규모인데요. 트럼프 관련 캠페인 참여 방법 중 하나가 암호화폐로 인한 송금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갑 그리고 트럼프 민코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런 코인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인데 벌써부터 2배 3배 상승해주면서 지금 어마무시한 폭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코인 시장에 좋은 소식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민코인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100배 1000배 그 이상 수익 보시는 겁니다. 진짜 이쪽 민코인은 별의별 이상한 코인들 정말 많은데 제가 그 많고 많은 민코인 중에 고르고 고른 코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은 진짜 쭉 들고 가시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내년에 3억 5억까지 가면은 이 코인은 최소 100배 많게는 1000배 10,000배까지도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당 코인 공유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코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료방 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자로 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100배 상승하는 인코인 정보 받기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꿀정보가 없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4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대불장입니다.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이 밈코인 정보 우리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코인 시장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상승 사이클이 무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동안 3억 원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 아까 보셨던 코인 100배 상승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한 번 코인 정보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푹 묵혀두셨다가 나중에 딱 열어봤을 때 100만 원이 100억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